젊은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썬소리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을 했고 김남국 후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초를 많이 했던 금태섭 후보의 이야기가 비교적 그동안 옳은 이야기를 많이 했죠. 제가 참 기가 차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마다 가치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합법적인 것은 합법적인 것 불법적인 것은 불법적인 것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많은 종류의 불법 부정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불법 부정이 있었다면 그 불법 부정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들은 다 그것을 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 불법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지휘계통은 누군지 어떤 관련자들이 있는지 그걸 덮자고 하는 것은 옳은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 이하를 불문하고 백형동에 옹백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그럼 백형동에 옹백 아파트를 만들었으면 누가 결제를 했고 세간에 이야기 듣듯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지사로서 결제 라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고 정치보복을 해서 안 된다 그걸 밝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더 7, 8년 아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가치관이 혼돈스러운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좀 반듯함이라는지 올고점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참 그동안 비교적 쓴소리를 많이 하는 금태섭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람 저는 이것을 그냥 괴변이라고 봅니다 괴변 결론은 뭔가 하니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면 지지율이 오르겠지만 1년 뒤에는 지지율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어떤 사안을 우리가 분별할 때 판단할 때 상위 가치가 있고 하위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문정부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도 잘못이 사소한 잘못이 아니고 큰 잘못이면 그 잘못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건 지지율과 관계없는 겁니다 지지율은 훨씬 더 하위 가치인 거죠 선거를 부정을 했으면 부정을 밝혀야 되는 거죠 내란을 범한 거니까 그것이 국정원의 지장이 되기 때문에 부정선거 문제를 가려야 된다든지 세상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그런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한테는 그 사건이 어떻게 정치 보복이 되냐 이야기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 짐승과 인간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짐승이 되기를 소망하느냐 이야기죠 그건 짐승으로 가는 길이지 인간의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극히 실망스럽습니다 검태섭 의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검찰에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 수사를 두고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적폐수사를 반배하면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우려했다 그게 어떻게 적폐수사냐 이야기죠 잘못한 것이면 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검태섭 의원이 몇 살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50대 초반 정도 되겠죠 어쩌면 당신들은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야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참 도처의 거짓말의 성찬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적폐수사냐 이야기죠 TV조선의 강적들에 출연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초기 2년 동안 열심히 적폐청사라 그건 보복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민주당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됐다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정권 교체를 당한 것이다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정권 교체를 당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원하지 않은 그런 정책들을 많이 썼고 부정선거를 해 가지고 다 권력을 훔친 거니까 이번에는 부정선거가 삐끗해 가려면 정권 교체를 당한 거죠 말은 좀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태섭 의원도 앞으로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선관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왜 당했습니까 아니 사전투표 조작을 참저 그동안 잘해왔는데 삐끗해가 사전투표 조작이 잘 안 맞아 떨어진 거 아닙니까 말들 바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냥 거짓말이 익숙해 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삶은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말은 좀 바로 하자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무자비한 사전투표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래서 300만 비상 정도를 훔친 거 아닙니까 다 밝혀졌잖아요 다 쉬쉬할 뿐이고 민주당 정권이 어떻게 뭡니까 적폐청산 때문에 정권 교체를 당한 거냐 사람이 짐승하고 동물이 뭡니까 배운 사람하고 배우지 않은 사람이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배운 사람은 합리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논리적 사고를 결과가 있으면 민주당이 소위 정권 교체를 당했다 그럼 원인이 뭐냐 첫 번째 원인은 뭐고 두 번째 원인은 뭐고 세 번째 원인은 뭐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기대하는 대로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돌아가지 않은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한 10% 하면 오를 줄 알았는데 10% 했는데 뭡니까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뭘 딴소리를 하느냐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검태섭 씨도 아마 서울대 법대를 나왔을 겁니다 대한민국 망치는데 이력을 크게 담당하는 사람 다 서울법대 출신 같아요 그게 참 보면 문제를 이렇게 좀 착하게 양심껏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그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그냥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계획 이렇게 무성하니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게 거짓이 창근하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걱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시민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훨씬 더 똘똘합니다 성수용님입니다 윤석열을 지난 선거에서 국민이 불러낸 것은 무선판이 된 나라의 국가 대청소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비정상화된 모든 것을 최대로 정상화로 만들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1428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의 일을 처리할 때도 정상을 벗어난 일이 있으면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공동체 차원도 마찬가지죠 선거를 부정해 가지고 가짜 이런 국회의원들이 덕실덕실하면 그 가짜를 뭡니까 청소를 하고 진짜를 채우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지 않습니까 옳은 일을 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요수를 부리면 되냐 이야기죠 정말 참 제가 볼 때는 최창규님이 더 직설적인 표현을 하네요 검태섭 의원한테 그렇다고 잘못을 덮고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노출이 안 됐으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겠죠 노출이 된 거 아닙니까 선거 부정 문제가 노출이 안 됐으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겠지만 선거 부정 문제가 노출이 됐잖아요 불법 부정이 노출이 됐는데 그것을 덮고 가자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지금 검태섭 전 의원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지지율 떨어지니까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뻔하게 생겨가지고 나 참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지 좀 더 고민 좀 해보기 바랍니다 잘못을 덮고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때는 입 닫고 있다 지금 얘기합니까 당신도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1312명이 찬성을 하고 5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거짓말 하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우기는 주장을 하지 말고 옳은 주장, 바른 주장, 참외 기반을 둔 주장 이런 걸 하자는 거죠 지금 이제 우상우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발끈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해양수산부의 이 대근 씨입니까 돌아가셨는데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이유의 여와를 불문하고 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 분들은 이유의 여와를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맹악히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것을 무슨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죠 우상우 씨도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것 같고 금태섭 씨도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씨도 마찬가지로 다르게 보는 거죠 그렇게 가치관이 혼재가 되면 어떻게 앞으로 세상을 사냐 이야기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서 지위계통의 누구 누가 최기종 책임자고 중간에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월북 프레임을 만들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맹악히 밝혀져서 국민들이 알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백행동 여러분들의 옹벽 아파트 사건도 마찬가지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도 마찬가지고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사건도 마찬가지고 탈번전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정선거도 마찬가지고 사실관계를 맹악히 밝히는 것이고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사회가 온전하게 돌아가느라 가장 출발점에 해당하는 것이죠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금태섭 씨는 그거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근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잘했네요 6월 17일 오전 9시 30분에 문재인 정부는 자국민의 사망 경위는 뒷전에 두고 북한의 대남 통지문에 대해 매우 신속하고 이례적인 사과라며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자 했습니다 말이 되는 짓들 해야 되죠 자국민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데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누가 무슨 이유로 어떤 경위를 거쳐 대한민국 국문의 죽음을 왜곡하고 유가족의 명예를 해소했는지 밝혀야 될 차례입니다 아주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은 딴 거 없고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자로서 그렇게 규정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 사실관계를 밝히자는 거죠 그걸 다 사실 덮자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터졌는데 그 사실관계를 다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가 찬 이야기죠 사실을 우리가 근거로 하지 않으면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냐 이야기죠 박민수님처럼 진짜 배드가이인 거죠 나쁜 놈들이란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금태섭 씨도 정말 저가 볼 때는 좀 제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사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뭡니까 그것이 보복수사고 정치보복이냐 이야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 젊은 날에 공부도 잘하고 했을 텐데 이렇게 가치관이 혼돈스러워가지고 참 암담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처리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별도의 여러분들 6월 18일 오전 자료를 통해 글을 잘 써네요 이야기를 분명히 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답해야 됩니다 최종 책임자였으니까 그때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무려 15년 동안 봉인하려고 했습니까 사람이 문제다라고 외치고 또 외쳤으면서 왜 목숨의 무게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달라졌습니까 사건 당시 정부가 왜 억울한 공무원에게 월북이란 낙인을 찍었는지 엄청난 죄악이지 않습니까 왜 국방부의 사건 발표에 개입했는지 왜 유가족이 알아야 될 진실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는지 국민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의 잘못을 은폐할 것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회복입니까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답은 분명히 안 할 것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깔아뭉개는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간주되어 왔던 금태섭 전 의원조차도 그 작은 사건인 산업부 블랙리스 사건조차도 조사하는 것을 정치보복이고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에 도움이 되니까 그냥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들 인생 참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정말 살아서 안 되는 거죠 제가 무슨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좀 반듯함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다들 어떻게 그렇게 자기 이익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익숙한지 기가 찬 거죠 이 윤건영 의원 보시기만 구로구 어린가 사건 당시 월북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뭡니까 일종의 2차 가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다 가짜들이지 않습니까 구로구 어렸으면 뭐죠 여기도 사전투표 조작을 다 한 거죠 월북자라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사무장관이 정신들이 있냐 이야기입니다 그게 한참 크는 아이 두 명을 가진 아버지가 월북을 왜 하겠습니까 어쩌면 당신들은 그렇게 살 수 있냐 이야기죠 586 운동권들은 정말 제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 잘못된 인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괜찮은 인간들도 있겠지만 윤건영 의원은 월북이 아니다라는 증거를 가져오란 궤변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중시에 마녀사냥 때나 절개서는 반지성적 폭력입니다 민주당은 끊임없이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딱 두 곳이 예입니다 하나는 민주당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입니다 정치에는 검도가 있습니다 정의와 인권 그리고 생명은 보편적 가치입니다 이것마저 선택적으로 무게를 잴 때 정치는 한순간에 누추해집니다 좋은 말 했네요 침범해서 안 되는 그런 선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치적인 공방을 하더라도 대통령님 제 아버지 성함은 이 대자 준자 이대준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고 떳떳하게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월북자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첫 건인 전해철 의원 그리고 또 윤건영 의원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치체계라는 것이 가치체계라는 것이 아마 586 운동권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시각인 통치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집권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모든 수단과 도구는 다 합법화될 수 있다 시민을 탈북 월북자로 몰아붙이는 것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합리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범죄가 발생하는 겁니다 통치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장기 집권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부정선거는 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섯 번이나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저는 뭐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아타가면서 그 무고한 사람에게 탈북자는 월북자라는 프레임을 붙여가지고 몹니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 거의 제가 볼 때는 인간의 길가는 너무나 멀어지는 짐승의 길인 거죠 대북한 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통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장기 집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모든 거짓말은 다 합리화될 수 있고 모든 부정선거는 다 합리화될 수 있다 이런 시각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죠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식의 생각은 그러니까 선거도 부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윤건영이도 뭡니까 사전투표 다 조작에 당선된 거 아닙니까 어제 다 엊그제 다 보셨지 않습니까 구로구을 전해철도 다 마찬가지고 한 번이 아니고 여섯 번이 일곱 번 뭡니까 선거부정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다음에 여러분들 총선 2년 후에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만 돌리면 되는데 왜 안 합니까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사회가 기강이 흐트러지고 거짓말이 일상이 되고 불법과 부정이 다 은폐되고 이렇게 되면 이 사회가 지탱되기가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짐승사회죠 인간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처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기 때문에 잘 정리된 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